수소 모빌리티 쇼 박람회 수소 모빌리티 쇼 박람회 저 여기 가고 싶어요 만나면 인사 한번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9월 6일 현재 시간 5시 6분 두산피어셀 코드문화 3362 60입니다 자 오늘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일단 두산피어셀 제 주변에서도 두산피어셀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또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몇 분 계시는데 절반 정도 비중을 거의 대부분 정리를 하신 분위기인 것 같죠 다 이제 보니까 연락 주시는 분들 몇 분 중에서 궁금해서 어 나 절반 팔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뭐 제 대답을 말씀을 드리진 않을 예정이지만 대부분 보면은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인 것 같다 저도 근데 뭐 그렇게 브리핑을 드리긴 했어요 절반 비중을 정리를 해 놓고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비중들이 올라가면 뭐 그대로 수익 실현하면 되고 떨어지면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시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주가가 좀 이탈을 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일단은 좀 아득바득 버티고 있는 분위기는 하거든요 주가가 일단 올라가는 분위기인지 V자 반등이 나오는지 52,000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탈을 하면 5만원 부근 되죠 여기 지지구간이 하단 부분 지지구간이 5만원 부근들이 되고 돌파를 한다 여기 이탈을 하지 않고 52,000원에서 V자 반등이 살짝 추세를 되돌리려고 하는 분위기긴 해요 이게 이유가 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돌파를 결정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 아직까지 방향성들이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 지지구간들을 계속 이제 닫아줄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후회가 되죠 5만4천원 뚫고 다시 올라가면은 아 비중 격려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걸 만약에 떨어지면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비중 절반 정리를 하고 일단 여기서 평균 단가 낮출 걸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비중 절반 온도를 남겨놓고 뚫고 올라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근질근질 하죠 수익권에 조금 살짝 올라와 주니까 이제 근질근질 하잖아요 대응을 한다고 그동안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계속 매수 매수 평균 단가 관리하고 한다고 비중 확보가 비중이 좀 커졌을 테니 이제는 비중 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약간 이게 약간 이쯤 되면 좀 모순이긴 한데 여기서 열 주 열 주 열 주 열 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내가 월급 받은 거 계속 이런 식으로 열 주 열 주 열 주 열 주 모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금이 점점 적응을 하는 식으로 점점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투자 자금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손실 본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수익은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멀리 보는 것에서 포인트는 매수하고 수익 실험 언어도 하고 또 떨어지면 매수하고 수익 실험하고 매수하고 근데 이거를 다 팔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물량은 가지고 있고 왜냐면은 한번 타이밍 추세를 받아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놓치기는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주 열 주 열 주 샀다가 팔면은 비중 절반 열 다섯 주 절반 열 다섯 주는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죠 평균 단가 또 떨어지면은 여기서 열 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또 열 주 팔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잖아요 그리고 수익 또 내면서 떨어지면 계속 자금이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태산 또 계속 이렇게 자금이 모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피어세를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오늘 기간투자자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보여졌습니다 약간 찰시려 흐름들도 나와주는 것들 염두를 좀 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응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어디 있나 자 수소 모빌리티 쇼 박람회 저 여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킨텍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수소사회 수소위크라고 불리기 때문에 10개 기업의 청소들이 다 모인다 라고 합니다 수소 모빌리티 쇼 여기에서 신기술 신기술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뭐 수소 수소사회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를 가면 이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보고 있는 미래 수소사회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가고 싶어요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내년 뭐 수소융합 의회 협의체 어 그런 것들 정부하고 협력하고 방향들을 논의를 한다 수소 모빌리티 쇼 조직위원장을 맡은 뭐 등등 탄소 감축 계획을 확대 발표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 앞당기기 위해서 모빌리티 쇼를 진행을 한다 수소연료전지 자원차 수소 트램 수소 동력 기반 모빌리티 수소 인프라 수소 에너지 이런 쪽에서 우리 신기술을 보면은 와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야 그럼 여기에서 어디 이런 어디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돈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박람회 잖아요 이런 기술이 나오면 혁신 아닌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어떤 것들이 있더라 이 그런 것들 한번 제가 가게 되면 만나면 인사 한번씩 자 그동안 축적한 수소 기술과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산업 비전을 공개를 한다 모든 역량을 선보인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산피어셀에서 또 이제 다른 걸 다 이것저것 다 보니까 두산피어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 미래되면은 미래에 가면은 두산피어셀의 완전히 큰 기업 돼 있겠더라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 두산피어셀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큰 자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미래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런 것들을 가늠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 되시죠 자 그런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게 이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계속 물씬 풍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빠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구요 주가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들 아직까지는 일단 지켜보자구요 지켜보는게 대응 전략이에요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보는 것만이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김윤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7월 2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장전에는 이제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 유적중 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슈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지표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면 그러면 9시 보성파워어택 현재값 4180원 1차후표가 4,305원 손절값 4,000원 9시 1분 유진스펙 6호 현재값 3520원 1차후표가 3625원 그리고 손절값 3350원 그리고 9시 2분의 태양금속 현재값 1870원 1차후표가 1925원 손절값 1760원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스펙 6호가 먼저 1차후표가 달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태양금속 게시판 그림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1차후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9시 16분에 대양금속 현저가 5820원 1차후표가 5,995원 손절가 5,600원으로 또 이제 보통 세종목만 추천드리는데 대양금속 흐름이 좋아서 이것도 추천드렸다 하고 가격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라고 4종목 추천해서 2종목 수익중이고 2종목 보여중이다 이렇게 보여중인 종목들 보성파워어택 대양금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리딩을 계속 해드리죠 그리고 보성파워어택도 1차후표가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는 3시 50분경쯤 되면 금일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결산을 해드리거든요 보성파워어택 5% 수익 그리고 유진스펙 최고가 최고가로 수익률표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겠죠 대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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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진스펙 고성파워어택 유진스펙 태양금속 9월달 들어가지고 종목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 마감된 종목들이 꽤 많은데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잘 지켜주시면서 매매해 주시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구요 단기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vip추천종목 보시면 vip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구요 매매결산 보시면 vip종목들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고 테마주 검색기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주도주들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테마 순위 라든가 테마 분석 또한 한번에 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바일 버전 하고 pc 버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구요 홈페이지 오시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밝습니다 네 여러분 플랫폼 여러분 여러분 꼭 해결해 여러분